오늘 수다해 주셨네요. 놀라운 시험을 담기겠습니다. 선수와 아이들인데, 김태희 선수, 그리고 요번에 스토리콜 하셔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유식 선수와 스토리콜 플레이트에서 불꽃에 적절히 벌어지는 정희동 선수. 한 4명의 선수가 오늘 프라이데이 나이스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메이스고요. 출판을 시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이퍼 레디! 자, 동시에 23 스토리콜. 아, 스토리콜 스토리콜 되지 않는 23 스토리콜. 첫 번째 피니셔를 끄면 어떤 선수가 되십니까? 저희 동시에 스토리콜은 바로 베덕 스피인 스토리콜 합니다. 놀랐습니다. 아, 마샬 마샬 부탁드립니다. 마샬. 강아지. 오, 샬데, 2위 선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미션수. 1위, 2위, 3위. 2위가 저녁 섬유가 김태희, 싸희가 천진호. 2위와 2위가 1.0점 1점 차, 2위와 3위가 1.0점 1점 차 열심히 세핑하고 서핑을 잘 환상으로 내려서 중간에 많이 오는 2위 선수와 제이크 서핑입니다 현재 순위 1위 90, 1위 정도 1위에 3위, 4위 출발 현재 순위 1위 90, 1위 정의영, 3위 Q회의 4위 출발 제상국 선수도 굉장히 컷 쓰시면 좋았네 오랜만에 오셨어 아 말씀드린 순간 유유 선수가 스페시 밤이 뒷다보는 슬럼포대에게 3,000점 1초 차이로 쫓기면 돼요 정윤 선수의 부드러운 스피스플로 앞선 바울 때는 2위 선수가 헤리스 올려서 정의용 선수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1위 정의용 2위 유식 3위 듬뿍 2위는 0.2초차 따라 뒤쇼팟습니다. 스포클래스에서 최후군자의 지하위스템에 0.2초 3초 정도로 멀어지면 따라다니랑 굉장히 힘이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꾸준히 1위 라인을 지켜도 정의용 선수의 고승이 1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에리스 선수 제가 약간 노네요. 노릇이 2위의 선택을 한 번으로 약간 약간 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코너를 무섭게 펴고는 1위 선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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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1위고 2위 1위 9초 1위 7위고 3위 1위 9초 2위 7위고 4위 최승우 선수의 베스트랩이 9초 1위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베스트랩이 요금있는 최승우 선수 높은 포테셜을 가지고 있네요. 자 정의용 선수와 1위 선수를 상반기 가깝게 쌓았습니다. 1위 정의용 선수에게 사이드 바이 사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위 정의용 선수에게 사이드 바이 사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 2분 14초 레이스 출발을 얻어서 2분 14초 다 남았어요. 8위 선수가 2위 올라왔네요. 1위 정의용 선수의 4위 최승우 정의용 선수가 페이스를 올려서 정의용 선수를 오버테이크 1위로 원합니다. 다시 페이스를 올려서 뒷초창하고 있는 정의용 선수 김페인 선수 수호박기 1위 3위가 수호박기 2위가 0점 1초 차 2위와 3위는 0점 3초 차 아 김페인 선수가 지금 약간의 미쓰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벌어졌고요. 바짝 쫓아가고 있는 아 프레쉬 풀발려고 말하는 2위 선수 아직 시간은 1분 13초 다 남아있습니다. 3위는 바짝 의식하고 말았네요. 네 네 손이 바뀌나요? 어 여전히 1위는 정의용 2위 위식 3위 김페인 선수가 최종 선수가 한 바퀴가 뒤처졌군요. 네 현재 1위 정의용 1분 8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자 2위 선수가 2위 2위에게 사이트가 있어야 홍대지 않습니다. 네 백마커 최종 선수는 2위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1위를 뒤처 않는 2위 위식 50초 가 나왔습니다. 1위 정의용 펜스를 8촌부터 1위 정의용 선수는 6위안에 8촌대에 진행했습니다.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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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34초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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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1위 2위 2위 수고하십니다. 미니아이 1위 2위 1위 1위 정영, 1위 익으신 3위 귤대인 다이천승룩 3위 선수로는 수고하셨습니다.